S-MEN 저 어젯밤 뮤직비디오가 나왔다고 하니까 어젯밤 뮤직비디오가 나왔다고 하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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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-W의 리더는 디노예요 근데 우리가 형은 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 촬영할 때 어떨까? 아 좋아요 좋아요 자 한번 볼까요? 가나요? 어젯밤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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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아니 이거 드림 시나리오죠? 아이씨 아이씨 어? 새치기? 아아 아아 새치기 한 거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새치기 했잖아 오오 오 어섯밤 샌드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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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다른 거 치고 보는 거 같다 응 샌드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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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감이 너무 예쁘다. 가득하니까 아예, 랩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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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! 원영이 이겼어? 저 여기서 좋아하네 채송 마시는데 채송까지 하면서 마시는데 정하님 꿈이다 이거 뭔데? 오오 저 레모네이드가 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장치인 거예요 아아 소설 작가님이 이제 스토리를 다 나눠주셔가지고 그걸 토대로 이제 뮤직비디오까지 소설 작가님이요? 응 조예은 작가님이라고 SF 소설을 쓰시는 분인데 아예 스토리를 다 짜줘서 거기에 이제 뮤직비디오랑 트레일러 영상이랑 아주 탄탄한 앨범이에요 아 그렇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토리 스토리